. 은하 위해서 준비했어. 누가 노래도 난 예뻐 외국에선 어? 그냥 멤버로만 못 지내줬 지금 나랑 사귀자는 거야? 사랑하는 사람도 누구? 한 주연 우리 팀의 새 복권 그 조건이 있어요 내가 직접 멤버들 꾸리는 걸로 우리 타이틀곡을 지금 야야야가 부른대잖아 승비야 나비효과 우리 꼭 같이 성공시키기로 했잖아 우리 다시 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지